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저희가 100세를 기준으로 잡으면 50세 전후로 중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중년을 맞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중년 지나신 분들은 아 중년 때 일을 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효성씨가 노래합니다 중년을 맞으면 나 어떻게 살았냐고 멋지를 마라 내 나름대로 저 넓은 세상 배치며 걸어왔다 휘내리는 골목길을 그리도 보았고 어둠 속을 혼자 헤매어도 보았다 나 이제는 어둠 속을 걸어가지 않으리 내게 남아있는 시간동연만은 떠올지 않으리 나를 위한 길을 찾아 걸어가리라 잃어버린 나를 다시 한번 찾았어 신나간 그 모든 시간들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사람도 눈물도 사람도 눈물도 모두가 지난 이야기 중년이란 문턱 앞에 나 홀로 섰어 다시 한번 오던 길을 돌아본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동연만은 내게 남아있는 시간동연만은 지나간 그 모든 시간들 지나간 그 모든 시간들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 사랑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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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도 모두다 모두다 지난 이야기 중년이란 문턱 앞에 나 홀로 섰어 다시 한번 오던 길을 돌아본다 다시 한번 오던 길을 돌아본다 다시 한번 오던 길을 돌아본다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잘합니다